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자동차 특집입니다 전반부에 여러분 정말로 테슬라가 이런 회사였구나라는 이걸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이런 아이디얼로 테슬라를 벌써 1년 전 2년 전에 샀잖아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김준성 연구위원이 테슬라를 지금 추천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 보고서를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화석연료 차를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부에서는 난 테슬라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성 연구위원 잠깐 어디 안 갔다 오셔도 되는데 무슨 프리젠테이션 하는 머신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2000년대의 인터넷 그리고 2010년대의 모바일폰 스마트폰에서 기술적 그리고 생활의 변화 혁명을 좀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대에는 모빌리티의 혁명 혁신이라는 것이 저희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글에 대한 이해 없이 네이버 분석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이해 없이 갤럭시를 2010년대 초반에 분석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지금까지 테슬라 얘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논 테슬라 연합의 결성 과정 그리고 이 논 테슬라 연합 안에서 제가 커버하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전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파트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파트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테슬라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묶여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화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 축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는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현이 됩니다 당시에 미국 국방부가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의해서 사상자가 발생하다 보니 무인 전투 자동차를 만들라라는 목표를 갖게 되죠 그리고 당시 미국에 있던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들에게 무인 전투 로봇을 위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보라고 다르파 챌린지라는 컨테스트를 엽니다 그리고 그때 우승한 팀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팀이었고 그때 그 팀 멤버들이 웨이모를 만들기도 했고 전 세계에 지금 대부분의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의 리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의 대장이 바로 또 웨이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웨이모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 88페이지의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웨이모의 시장 가치평가입니다 2018년에 200조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았던 이 회사는 지금 30빌리언 달러니까 현대차보다 쌉니다 이게 차트로만 놓고 보면 테슬라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네 이제 웨이모의 길과 테슬라의 길이 달랐다라는 부분에서 논테슬라의 또 다른 힌트를 저희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89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차의 대수를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한 겁니다 테슬라는 100만대 정도가 데이터를 모으며 다니고 있었던 거고요 웨이모는 600대였죠 자 이제 길이 좀 달랐습니다 웨이모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개발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한 오판인가 그거를 이세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세돌? 바둑기사? 왜요? 이 90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과거에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는 바둑에서는 이세돌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인간 최고 존엄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알파고라는 친구가 바둑을 알파스타라는 친구가 스타크래프트에서 인간 최고자를 이겼죠 이런 컨셉으로 차를 연습을 했던 거죠 무슨 얘기냐 바둑과 게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어렵지만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둑과 게임은 결국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경우의 수의 끝이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다 외운 기계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구글을 웨이모는 이런 방식으로 차의 연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제가 봤을 때 경우의 수가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운전자의 컨디션, 각 차량의 상태, 도로의 상황, 상태, 그리고 기후변화 각국의 서로 다른 교통법규, 서로 다르게 생긴 표지판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경우 바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의 저희의 삶과 같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100년 동안 자지 않고 공부해도 인류를 통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저희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차라는 것도 계속해서 뇌를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게 테슬라고 웨이모는 바둑과 게임처럼 연습을 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90페이지의 가운데 그림을 봐주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천만 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학습한 AI가 그린 고양이의 얼굴입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렸던 뇌고도화 컨셉에서 지금 130만 대의 차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 2년 정도 전에 다른 길을 가겠다는 방침을 세웁니다 나도 차를, 디바이스를 확보하여 이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모아야겠다 그래서 2만 대의 전기차를 구입해서 자기의 컴퓨터나 센서를 껴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실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재교화 아이페이스를 사서 거기에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센서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붙이고 나니 차값이 2억이 넘는 거죠 그럼 2만 되면 4, 5조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웨이모는 손익계산서를 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 알파벳에 아덜벳 사업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소적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매년 수조원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4, 5조를 더 달라고 구글에다가 헤드쿼터에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회사한테 필요한 건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디바이스죠 저희가 스마트폰 때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테슬라가 제이 애플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컨셉이 한 부분에서 다릅니다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실상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판단을 해보면 당시 나왔던 아이폰의 하드웨어적 스펙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기술,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존에 있는 카메라, 기존에 있는 칩을 묶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디바이스를 팔았던 거고 혁신은 무엇이었냐? OS와 마켓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모빌리티의 혁신은 그때와 달리 디바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의 핵심은 데이터고 데이터를 모으는 기재가 바로 디바이스이기 때문인 거죠 이 웨이머는 깨달은 겁니다 디바이스 제공자 또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바로 이 웨이머도 논테슬라의 연합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테슬라 연합의 전체적인 흐름을 93페이지 차트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가운데 그려놓은 박스들이 있습니다 OS,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OTA, 여기서 OTA는 FOTA, 펌웨어 OTA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서, 알고리즘, 파워트레인, 아키텍처, 배터리까지 이것들이 한데 묶어져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사실상 제조보다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서비스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 그냥 한두 배 많은 게 아니라 수십 배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제조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컨셉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원가를 낮추고 거기서도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성을 키워 디바이스를 최대한 많이 까는 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 위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밸류체인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박스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겠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는 거의 다 자체 개발로 갑니다 숟가락을 얹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다 해 라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논테슬라를 보시면 많습니다 OS 하는 친구들 주르륵 정리가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하는 친구들 저 옆에 있는 배터리 하는 친구들까지 굉장히 많은 이 가치사슬의 구성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논테슬라 연합의 등장 아직 못 봤거든요 왜냐면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차를 준다고 디바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OTA가 돼야 딥러닝이 가능하고요 딥러닝을 할 수 있는 OTA를 위해서는 차량 내 아키텍처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백업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의 전기차가 필요한 거죠 이 삼박자를 갖춘 디바이스가 세상에 아직 없기 때문에 논테슬라는 지금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은 96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침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디바이스, 삼박자를 갖춘 디바이스의 등장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21년으로 예고되어 있는 현대차 폭스바겐 그리고 GM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 이후에 이 디바이스 구축을 예고하고 있거나 그 이후에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사실상 저희가 제2의 노키아라고 불릴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BMW입니다 BMW는 작년 주총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Nobody wants EV 아무도 전기차를 원하지 않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BMW도 전기차가 나옵니다 IX3가 나오고 i-next라는 차들이 나오죠 하지만 BMW의 주력은 전기차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회사는 레가시가 있죠 나는 M시리즈로 굉장히 성공한 회사야 그런데 전기차? 그냥 규제와 맞추면 되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맞추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에서 10kWh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돌릴 힘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요 일본에 있는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 하이브리드에 올인합니다 하이브리드는 1kWh가 들어가죠 컴퓨터를 10분 돌릴 겁니다 경영진이 두 가지 첫 번째 레가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부사장님, 전문님, 상무님, 이사님 다 하이브리드 출신인데 M시리 출신인데 어디다 대고 전기차야? 라는 그런 레가시가 있는 회사들이고 아울러 탑 매니지먼트의 상상력 이것이 디바이스로서 더 큰 미래를 갈 수 있다는 상상력이 없다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새 회사는 뭐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레가시가 없거나 큰 코 다쳤던 회사들인 거죠 폭스바겐, 유명한 디젤 게이트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GM, 상장 폐지 돼서 거래가 되지 않았던 회사죠 그렇죠, 금융위기 때 정말 구제금융 없으면 공중분해 될 만한 회사였죠 네, 그리고 현대차 저는 현대차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가는 팔로워, 패스트 팔로워 낮은 밸류카, 가성비가 좋은 차라는 평가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회사들이죠 이 레가시가 없는 회사에 좋은 경영진이 온다면 이 회사들은 상상력을 발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침 이 회사들이 25년 전에 삼박자, OTA, 아키텍처, 전기차를 갖추는 회사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회사들이 이 계획, 언론에 공개된 계획대로 이것들을 디바이스를 공개해 준다면 논테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논테슬라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사들이지만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것의 마지막 퍼즐인 디바이스를 채우는 친구 그리고 디바이스 제공자로서 데이터 확보자로서의 가치를 받게 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지가 이 기업들의 또 다른 레벨로의 가치평가 부여에 좋은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회사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물론 초기에는 테슬라와 의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겠지만 저는 과거에 저희가 스마트폰에서도 옴니아라는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갤럭시가 나왔던 것처럼 스태핑스톤 역할로 이들이 처음엔 테슬라보다 떨어지지만 기존 OEM들이 하지 못하는 디바이스 제공자가 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들 간에 또 경쟁을 할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좋은 전기차 두 번째는 재원입니다 좋은 전기차란 OTE가 돼도 100km밖에 못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98페이지의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주행거리 비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가는 자동차가 누구야? 전기차는 누구야? 당연한 1등이 현재는 범용 모델을 팔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다행히 2등이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전기차 비교 99페이지의 전비를 봐주시면 이게 배터리 용량 나누기 주행거리죠 1등 테슬라, 2등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전기차 비교 코어 이피션시죠 배터리 용량 나누기, 공차 중량 나누기, 주행 가는 거리 같은 무게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필요한 전력량인데 여기서도 현대 기아차가 2등입니다 이런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다행히 102페이지 오른쪽 그림처럼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랭킹은 2등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코나와 니로라는 2등의 상품성과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는 차가 3년 전에 나온 차 다른 점을 고려해 보면 내년에 다음 세대의 전기차들이 나왔을 때 이런 상품성 경쟁력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재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 103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 지난 2, 3년 동안 현대차 그룹이 대부분 다 투자주체는 현대차이긴 한데 모빌리티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죠 이런 방향으로의 전개, 디바이스 제공자로서의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이 109페이지의 차트를 봐주시겠습니다 투자 가능한 재원은 결국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거고요 영업현금 흐름을 대변하는 영업지표는 영업이익일 텐데요 이 109페이지 왼쪽에 현대차와 오른쪽에 기아차 윗줄에 있는 하늘색 선을 봐주시면 21년 영업의 컨센서스가 이미 코비드 전 수준을 회복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비드 구간이었던 1, 2분기에 선전을 해준 효과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바로 다음 장에 다른 친구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BMW, 다임러, 폭스바겐 아래에는 토요타, 온다, 니산 워터슬라이드처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앞서 보셨던 현대기아차와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전환기를 맞이한 자동차 산업에서 이 11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좋은 차를 내놔서 판매를 부양시키는 근거인 판매 점유율이 주요 선진국에서 빠르게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13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 ASP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비교 우위의 상품성의 전기차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라는 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OTA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가 논테슬라의 데이터 디바이스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본다면 저희는 B2C 회사들을 더 좋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 모빌리티 시장으로 갈수록 제조의 가치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은 점점 가중치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렇겠죠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는 회사들이 더 많은 가치를 받게 될 텐데 데이터 시장에서의 접점은 B2C 회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차를 좋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전기차 판매 계획이나 지금 투자의 재원인 영업이익의 규모에서 더 높은 현대차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고 있는 현대차를 3단계로 저는 나누어서 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목표 주가는 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만 원 내외의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단계죠 기존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대차 얼마 벌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상 주던 밸류에이션 PER 바뀌지 않아 정체된 산업이니까 그럼 그 밸류에이션을 줬을 때 얼마야 라고 산정을 해본다면 그 1단계에서 저는 20만 원 소중반대의 적정 주가가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ER 멀티플로의 변화 없이 저는 22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6.3조를 추정하고 있지만 6조를 보시는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가 6조에서 7조 범위인데 6조를 보시는 분은 20만 원, 7조를 보시는 분은 25만 원 이 정도 범위에서 내년 이익에 준거한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책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것만으로도 업사이드는 현재의 주가보다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OTA가 된다 이제 저희가 아까 디바이스가 제공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아키텍처를 갖추고 OTA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내년에 구현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저희가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고정되어 있었던 밸류에이션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겠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테슬라는 모든 걸 다 직접 하니까 현대차는 디바이스 제공자죠 그럼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BMW가 과거에 11배, 12배를 받으며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비싼 업체였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망가져서 숫자가 왜곡돼 보이지만 코비드 직전인 올해 초나 작년 말에 대여섯 배까지 내려왔죠 거의 60, 70%의 디스카운트가 노바디 원치 EV 전략을 고수하며 발현됐던 겁니다 저는 그 디스카운트를 역으로 현대기화사한테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OTA가 가능한 디바이스 제공자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 기능이 내년에 아이오닉5에서 나올지 아니면 EG80에서 나올지 아니면 제네시스 민트에서 나올지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하기에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족하나마 그 기능이 나온다면 저희는 다른 범주의 밸류 부여를 이 회사한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나오는 현대기화차의 OTA 기능은 테슬라와 비교하면 저는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옴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갤럭시로 갔고 갤럭시를 통해서 점유율 확장이 가능했던 삼성전자의 모습처럼 현대차도 처음으로 OTA를 구현하는 논테슬라 진영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구현한다면 분명히 시장은 점유율 게이닝에 대한 클루를 찾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에 투자를 합니다 비단 OTA 아키텍처가 구현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가치사실들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서 만약에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가치사실의 다른 영역까지 손을 퍼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이 23년이 됐건 24년이 됐건 어느 시점에선가 발현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레벨업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를 1, 2, 3단계 과정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는 앞으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논테슬라의 부상을 저는 내년부터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의 가치와 역할은 지금의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와 역할과 판이하게 다른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전반부에서 쭉 하다가 논테슬라 진영 얘기를 하면서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 들어 장세 변화가 좀 있다 성장주 일방의 장세에서 비교적 가치주 권역에 있었던 회사들 주식들로 주의가 조금 이전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를 갑자기 버려버리고 갑자기 가치주로 성장주의 반대말이 가치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가자니 조금 겁이 나고 나의 투자의 관점을 이렇게 확 바꾼다는 게 그것도 큰 리스크잖아요 그 진검다리 굉장히 편안한 대안이 현대자동차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오르기 전이죠 가치주의 권역에 있는데 지금 김준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성장의 엔진이 붙는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주식 매수 버튼 누른 게 굉장히 편해졌다는 얘기를 그런데 물론 주가가 올랐어요 한 17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연휴가 끝나면 사실 굉장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준성 의원이 보시기에 그 성장 스토리가 만약에 구현이 된다 반 테슬라 진영의 총화가 된다라고 글로벌 인베스토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면 일단 멀티플의 확장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익단도 굉장히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당장은 리포트를 통해서 22만 원 목표 주가를 내시지만 내년에 그런 스토리텔링이 다 예상대로 됐을 때라면 어떤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의 지금 추정치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시장의 내년에 대한 이익 레벨을 공격적인 추정치인 7초 정도를 보고 있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을 가지 않는 명확한 회사인 BMW가 디레이팅됐던 그 밸류의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적용해 준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타겟을 저희가 한 10레벨 정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적용을 산수를 해본다면 4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한 명백한 허들이자 조건은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값으로서 OTA가 가능한 아키텍처 세팅을 한 좋은 전기차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 길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필요한 가정이죠 여러모로 현대차에 대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는 자주 모시게 되겠습니다만 현대차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우리 투자자들이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고 또 반 테슬라 진영의 선도 업체가 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생태계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잊지 않겠어요? 그 회사들 얘기만 잠깐 구체적으로 그 회사들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차후로 하면 될 것 같고 리포트에서 제가 본 것 같아서 추선호 종목으로 B2C 업체인 현대기아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술적 전개에 있어서 백업을 하는 회사들 함께 좋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OTA 기술이나 아키텍처 기술이나 아니면 배터리 설계 플랫폼 EGMP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현대차가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표에서 보셨지만 지금 현대차그룹이 지난 2, 3년 동안 투자한 내역의 80% 이상은 현대차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비스의 영역은 배터리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그 파워트레인의 고도화, BMS 기술이나 열관리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좋은 전기차가 나오는 거니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백업하는 모비스와 함께 현대기아차의 상승에 후행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도라는 회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도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스티어링 공급자 플러스 에이다스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북미 자동환기차 회사에 대한 브레이크 스티어링에 대해서는 독종 공급자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부터 매출이 발생해서 18년 800억, 19년 2,300억, 그리고 20년 올해는 3,500억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저희의 추정으로는 내년에 독일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그 공장에 대해서도 수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내년에 회사에 대한 매출이 6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에 동행할 수 있는 두 회사를 부품주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기업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비스와 만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테슬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생태계 안에 백업을 하고 있는 모비스와 만도에 대한 얘기까지 거의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추석 특집을 마련하면서 너무 딱딱한 산업 얘기를 해야 되나 역사 얘기도 하고 금융의 뒤안길 얘기도 하면서 보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올해 추석 연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종목별로 굉장히 큰 롤리를 한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세 성격의 변화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들도 여러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한다는 것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의 마인드로 어떻게 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의 변화를 수용하는가 여부가 우리 투자의 상당 기간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고 아마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준성 의원의 이 뭐라고 할까요 방송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방송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김준성 연구위원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가각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충실히 가질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약속해도 알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지금 녹화입니다 녹화 기준으로 사실 화요일 명절 바로 앞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저희 스튜디오에서 수고해 주신 김준성 연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명절 연휴가 이제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주식에 관련된 콘텐츠는 조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주식 투자도 하고 하시니까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절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4 2 4 5 4 6 5